자, 6명이 다 왔습니다. 오늘 뮤직뱅크 봤어요? 네~! 엔딩 유정! 아... 어떻게 기아이드로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그... 뭐하냐... 그 엔딩 유정이 제가 꽤 길게까지 가면 그 옆에 로고도 뜨고... 그래서 이제... 첫 녹화를 하고 내려왔는데 스태프분들이 이제 다... 오늘은 왓감도 했고 의상도 멋있으니까 멋있는 거... 그래 아쉬운 거 말고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내 마지막 곡화였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됐다는 그런 슬퍼였죠. 어쩌기도 합니다. 오늘 뮤뱅크 한번 본 사람 있어요? 네. 완전 공포기였죠? 네. 저희 아저씨 너무 고마워... 정말... 작았죠? 되게 급하게... 와가지고... 관련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가르쳐가지고... 모델들이 다 감동받아서... 그렇죠? 나도 있어. 네! 오늘 멤버들도 대답 안 하고... 재밌는 게 더 많으신데... 제가 가르쳐요. 어? 가르쳐요. 자! 마이프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조! 아마... 아마... 아잉? 그 소리 되게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해 주시죠. 마이프가 두 개 밖에 없어서... 혹시 오늘 이 옷 한 거나 질문에 관한 분들이 있는 달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옷 잘 궁금했다. 그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달림들이 이 옷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네! 아 진짜요? 이유는? 원해요! 근데 이번에... 좀 수두착이 없긴 해? 그치? 근데 이건 너무 무거워요. 가쿠라니와 루씨야. 가쿠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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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쿠라니도 대가로 하죠! 가쿠라 팬사요? 내가 팬사야! 내가 팬사야! 내가 팬사야! BEEN 차시는 뭐가cticamenteoman? 팬사야! Andrew 언니 이거 몇 번째야?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구야? 어제가? 어제 abandon. 어제... 그럼, 전엔... 뺄 거야! 뺄 거야! 질문 안 하나요? 질문 같이? 원작 너한테 해야지? 그런 거야? 아니 질문 받으려 했는데 어 나 궁금한 거 생겼어 뭐예요? 그 활동할 때 그러면 가쿠랑 색깔별로 입는 거랑 가쿠랑 색깔별로 입는 거랑 아니 아직 안 보여요 아직 그 질문이 안 됐는데 그 여러 가지 힘든 의상이 가쿠랑! 가쿠랑! 근데 막 가쿠랑 막 서퇴고 그 생각 막 이래요 가쿠랑 좋아요! 아니 근데 어제 작장도 새 작장이었어요 가쿠랑! 오늘처럼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거 가쿠랑 이여! 뭐하고 있잖아 가쿠랑 이여! 조은에게 가쿠랑? 조란? 가쿠랑? 가쿠랑! 이제 뭐 하는데 뭘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조란 끝났어요? 자! 언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나 다시 볼게! 나 시야를 조금 넓힐게! 하나 둘 셋! 네! 이제 둘 셋! 각사 찾으실 때 오늘이 깜보와 같은 Melody가 그리워 이런 거 저희는 선생님 깜버! 깜버도! 깜버도 저번에 깜버랑 덤버 스스로 깜버가 더 예쁘냐? 너는 스스로 깜버가 더 예쁘냐? 덤버가 더 예쁘냐? 네! 저는 둘 다 당연히 저 덤모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눈까지 발음 사실 그거 한 번 해보려다가 철회됐습니다 공방에서 카메라 찍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은 말을 듣고 나머지는 거수합시다 나는 깐모가 좋다고 까만 머리? 깐 머리 나는 덮은 머리가 좋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최근에 벽에 써도 왜 나도 최근에 벽뒀어 이게 제가 장벌할 때는 깐 머리를 조금 많이 썼는데 자르고서 덮으니까 시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깐 게 시야가 편하긴 한데 뭐라고요? 앞머리를 자르라고요? 잘랐는데 안심이 없으시군요 더 자르라고요? 천피맨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공주에 나오면 달라진 거 없어 오늘 머리 잘랐는데 귀여워요 오늘 아침도 뱅지까지 잘랐는데 신기한 머리인가요? 네 저도 오늘 머리 자른 거예요 반갑습니다 와우 아 이거 진짜 아 근데 그 숱만 치고 여기 여기 라인 정리만 잘해주세요 자 몰랐죠? 네 내일 내일 화분이랑 내일 화분이랑 이동 커트 예약이 있으니까 내일 안 찍혀줘요 알겠어요? 눈이 마르는 거예요 보자마자 머리 너무 예쁘게 자랐다 딱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래서 저희 지각해서 그냥 커트 다음날로 미뤄줬는데 갑자기 하여간 머리가 왜 이렇게 자랐는데 오늘 안 잘랐는데 이러면 야 나보다 안 잘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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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오! 먹고 자 포켓의 그림이 잠깐만 보셔야죠 멤버들이 피곤한 거 어떻게 부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혼을 보면 굉장히 피로가 풀립니다 야 여보 너도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이건 제 비타모맥이죠 투혼 아니 저 느끼는 제일 오르납이십니다 근데 서우 형 요즘 느끼해지지 않으세요? 아니 귀여운데 귀여워요? 귀여운데 알겠어요 달림들이 막 저희한테 막 뭐 아기 토끼 뭐 아기 어쩐 거 해주잖아요 달림들이 원호스에 아기 고려 은담 비타민 이거 맞지? 아기 고려 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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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고려 한 다섯 다섯 지금 우리 첫째 구형이다 귀여워 귀여워 아 실제로 그거 먹었나? 아 틀렸어 그거 먹었나? 달림들이 나의 밀크 시스템 아 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뭘 말하길 바라는 거야 지금? 관악이 애프로트인 같은 존재잖아요 아 관악이 애프로트인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약간 아 뭔가 하루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자 툰은 빼고 얘기해보시다 이제 당연한 거니까 아 없다 아 진짜 없네 없어요 빼면 저는 그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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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을 보기 위해서 스프레스를 살짝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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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했잖아 쯔리기를 했잖아 쯔리기를 해서 가끔 진짜 쯔렸어 넌 오늘 웹툰 보는 거 본 사람? 아 이래? 몰래 봤는데? 형 넌 친하게 본 건데? 아 진짜? 아 근데 뭐 맨날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 숨어서 보고 웃어서 보고 있어요 네 요즘 이제 서호영 착해가 덜 들어지겠는데 네 아 아 아까 그 실력을 넓히기 위해 여기가 좀 난다 한 발자 좋아 한 발자 한 발자 뒤로 봐 한 발자 안 가지 않아도 돼?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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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진 작가님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제일 웃은 데가 예쁜 데였어 기다려 주세요 여긴 거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유진이 봤는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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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오 빠르다 맞았어? 맞았어? 빨리 말해주세요 지가 에어팟 핸드폰 빼고 운동 챙겨다니는 지가 에어팟 핸드폰 빼고 지가 에어팟 핸드폰 빼고 지가 에어팟 핸드폰 빼고 지가 에어팟 핸드폰 빼고 꼭 챙겨다니는 거 기타 지가 에어팟 핸드폰 끈 지금도 제 눈물약 눈물약? 눈물약이 맞아? 인공눈물 인공눈물 들고 다니고 또 곧 알게 될 텐데 그 뭐지? 저는 그런 게 뭐야 뭐야 여름 패치 들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트러블 패치 트러블 패치 들고 다니고 트러블 패치 그런 게 관리해야죠 아니 지금 못 자니까 트러블리 패치 나가지고 열심히 특팀이 발랐다고 텐션 하고 있어요 붙여도 된다고 트러블리 패치 트러블리 패치 트러블리 패치 트러블리 패치 트러블리 패치 용재 형은? 네 저는 요즘에 닌텐도 아 맞아요 포켓몬 잡으러 가는데 맞아요 신우 형이 갑자기 빠졌어요 포켓몬에 지금 1분전이 빠져버려서 지금 포켓몬이 영화를 걸어가고 싶다고 지금 아 그 영화를 걸어가고 싶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 굿들을 갖고 싶다고 두 번째 영화는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아 거기에는 지금 너무 수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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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말씀하시는 아 네 저는 그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거기에서 주는 게임 코드를 쓸 수 있는 레츠 기가스 전설 포켓몬을 받고 싶고 쉐이빙 카드와 레츠 기가스 카드를 받으려고 했지만 전부의 어린이들이 모인 관계로 다 품절됐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화이팅 포켓몬 화이팅 포켓몬 화이팅 최후야? 포켓몬 화이팅 포켓몬 화이팅 포켓몬 화이팅 아 또 있나요? 시훈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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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는 충전기 아 근데 요즘 충전기들이 다 C타입으로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차에는 또 못 보자 이게 그래서 USB 충전기 따로 있고 그냥 충전기 따로 이렇게 충전기는 뭐 에어팟이든 저희가 또 스케줄이 늦게 끝나면 이 친구들이 방전되기 때문에 뭐 이제 리허설을 가거나 팬사인을 하고 나면 꼭 꽂아놓고 나오는 거에요 그래야지 뭐 이동하면서 영상을 보든 모니터를 하든 꼭 필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니터가 필수랍니다 하하 저 모니터 열심히 하죠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모니터에요? 모니터요? 모니터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아니 저는 그 제가 조그마한 가방 가지고 있는 날 때랑 큰 가방 가지고 있는 날 때랑 좀 다르거든요 활동기엔 렌즈 그 일단 이러고 일단 집밥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샵 가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거 재미없죠 재미없죠 아니요 아니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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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그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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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웃음을 꼭 사대물 반응 확인하는 그런 권위라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닌들 어느 정도 리액션 꼭 필수입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게 다 항상 맑던 거여가지고 립밤이랑 프로폴리스랑 네 네 네 저도 이제 라시를 해가지고 약간 살짝 건조해질 때가 있어서 인공등물 오늘도 저도 건이한테 인공등물 하나 기대될게요 아 멋있다 저의 생명가도 같은 그거를 나눠주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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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건이 형이도 줬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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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즘 안귀지거나 그냥 가방을 안들고 다니는 거 가지고 원래 요즘에 조그만 가방 뒤로 다녀야 하는데 갖고 다니는 거 만나게 봐잖아요 전 립밤 잡고 다니는 게 어 안바를 부면서 가고 다니긴 해요 뭐야 다른 걸 볼 적이 없던데? 제가 내 가방에 스물번에 립밤이 있는데 그걸 정말 소중히 가고 다닐 애장품이네 진짜 아까워서 안쓰는 거 소중히 잘 쓰는 거 아까워서 안쓰는 거 저 가방에 진짜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서호형 폴라로이드와 환웅형 폴라로이드가 있어요 저희가 특전으로 찍다가 실패한 사진들이 있거든요 매니저님 항상 제사람에 넣어주세요 너무 땡큐고 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사인도 돼있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울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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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초 Pad 비 Emmy 여우 딱 여자 lich 아 공통 이렇게 해야지 솔직히 이렇게 안하고 나 포토타임을 골라볼게 포토타임은 하나 시온이가 골랐고 이제 갈림들도 하나 골라봅시다 누가 그렇게 됐어요? 누구야? 진짜 좋아요 나 포토 받았는데 하지마 굴굴 자 하나 둘 셋 쇼트하고 찍어주세요 쇼트 화보 아 화보 화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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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본인이 생각하는 듯 화보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 약간 보그 같은 느낌으로 찍어야겠다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제 보그도 알아? 와 아이돌인데 와 와 저요? 저요? 디지몬 참모들 오리콕 그런거? 롤링스톤 롤링스톤 맞아 그런거 아무튼 레이프기업 덕분에 뭐라도 하나 이렇게 벗어냈네요 잘합니다 그럼 슈트핏 먼저 한번 보여줄까요? 이러면 슈트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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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촬영한 느낌으로 슈트 화보 촬영한 느낌으로 해서 네 권학이 권학이는 어떤 화보 집이 제일 어려워요? 맨즈웨스 막 이런거 말고요 슈트핏 아 이건 맨즈웨스 내 영혼인데 슈트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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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보로 찍어 주세요 그 문학동화 슈트핏 슈트핏 너무 어릴작 있는데 슈트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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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스 앨범 자켓 슈트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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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 편하게는 최고의 스토리스 정도 뒷모습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뒷모습 오케이 오케이 뒷모습 레츠 고! 오케이 그거예요 3회의 때 뒷모습 아 빠진 거긴다 이제 나 깨달아요 다음 레이브! 형 로리 스토리스로 해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뒷모습도? 이야 아하 아 여기 안 보여? 형 눈가에 있는 그 포인트 한 번 살려서 찍어주세요 눈가에 눈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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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건가요? 다음 하노! 아휴, 이제 멋있다. 레츠고! 하동이는 어떤 허브가 맞을까? 다! 하다오였라! 다! 맑은래? 맑은래! 맑은래 멋있다! 맑은래? 마리클레라고 석지 이름이죠 와우! 수현이. 대박이에요. 너무 잘 되겠어. 아까 배기한 거 같아. 수현이. 너무 잘 되셨어요. 오 잘 되셨어요. 수현이. 수현이. 대박이다. 잘 되셨어요. 네 잘 되셨어요. 자 다음은 건희. 와우 대박사이 대박사이 건희는 맨즈엣으로 갑시다 와우 예아 건희가 와 잘생겼어요 건희가 그 스툰 빛이 제일 잘 어울리는 딸이거든요 스툰 빛 와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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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제 그대로 투자하세요 자연스럽게 투자 찍으면서 강호 아 시험이야 아 시험이 못 들어오시고 한 차례 아니에요 불우스 한 차례 아니에요 불우스던데 시험이 하나 둘 셋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안 받으세요 아 그만큼은 갑자기 굽애던데 동주가 안 받을까 내장 gets 아유sp vide 그래서 jersey họ 시험이 완전 나 score 로FO 포수 아이고 뻘쳐요 앞에 보세요 척버지 마세요 좋아 뒷버지 뒷버지 자 그대로 그대로 총을 포장해 봐 정말 오랜만에 람보 하자 네 람보 람보 약간 서포트의 그 캠터를 감싸줘 도착해 봐 포지하는거죠? 거나게 잘 되는건가? 저 총알 없잖아 오케이 다음 이거 Let's go 거기서 한 번 안 돼요? 아 이거 이거 네 하나 둘 셋 어떡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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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이 건이가 언제 명대사 따라하는 게 빠졌네 명대사 따라하는 게 빠졌네 이런 총은 어디서 구했어 엎드렸어 엎드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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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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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약간 써드 같은 캐릭터 같지 않나? 약간 비율이 엎드렸어 왜 잘해? 왜 잘하는데 좋아 좋아 좋아... 으 Vas simulate 연이ctic 어 어울랐다 어색하잖아 한 번 말하고 싶은데요? 어우야 된다! 잠시만 이거 한 번 해주세요 귀여워 양손으로 말해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야 거기서 골반을 다 흔들어주래 아우 하늘이야 아우 오 영정 입생사시다 이거 다음 화동 우와 와 진짜 멋있다 멋있어 화동인데 이거 한 번 해주세요 딱 총 4번째 왜 왜 왜 요 요 요 요 이어폰이야 와 와 와 와 와 멋있어요 와 와 와 와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니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아니에요 그게 얘기 아니에요 오 너 잘할 수 있어 저기 추리야 해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거야 박수 와 박수 와 잘생겼다 와 잘생겼다 와 진짜 멋있다 먼저 견척 견척 방안이 되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너야 오오 자세가 나와 네? 더 이상 더 이상 문학을 좋아하는 소년이 아니다 건희가 원래는 독일군 느낌이 약간 난다고 오오오 그런 느낌 나는 근데 여행만 봤어 여행만 반가워야 되는데 우리 수현이 약간 보베르만 같지 않아요? 늠름한 느낌? 다했나? 다했어요 그런데 오늘 수현이 뭔가 어른스럽게 약간 멋있게 네 그것 좀 알겠어 네 오늘 하모 될게요 실 dealt 아 감사합니다.